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애터미 시스템, 뭐뭐 있는지 다 아시나요? 애터미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가장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게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굿모닝 애터미, 퇴근 후 애터미 이 정도일 거예요. 먼저 강의나 세미나, 일단 굿모닝 애터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굿모닝 애터미는 온라인 조회 시스템으로 코로나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굉장히 좋게 자리 잡은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유튜브 전체 공개였는데 지금은 모든 온라인 시스템이 일부 공개로 바뀌었어요. 일부 공개가 뭐냐면 주소가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애터미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동영상이 뜨질 않아요. 일부 공개는. 왜냐하면 애터미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노출이 됐다가 저희가 피해를 본 게 지금 몇 번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그 이후로 악의적으로 애터미를 공격하는 거죠. 악의적으로 애터미를 공격해서 일부 공개, 주소가 있어야지만 볼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자 여러분들은 그럼 뭘 하셔야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일요일날 한 번 다음 날 월요일 굿모닝의 터미 공지해주고 월요일 오전 10시 시작 전에 9시나 9시 반 정도쯤 산하에 공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공지를 하셔도 되지만 내가 특별히 관리하는 집중할 만한 파트너 시스템이 지금 안착을 시켜야만 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는 주소를 전달해주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주소가 공유가 되고요. 시청 종료한 후에는 편집을 해서 채널 애터미 VOD에 업로돼요. 채널 애터미 또한 시스템 중에 하나죠. 이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임페리어 클래스, 트렌드 코리아, 궁금한 거 알려줌, 인문화상책 등등등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2주에 한 번 남이송님 궁금한 거 알려줌 너무 좋다고 저도 너무 좋은데 이 궁금한 거 알려줌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해요. 매주 굿모닝의 터미 하는 것 중에 2주에 한 번 하고 그리고 가끔 월요일이 5주일 경우 1, 2, 3, 4, 4회차만 하고 5주일 때 쉬거든요.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5주차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럴 때 각자 오프라인 시스템 같은 거 돌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제품 소개 소식이나 주간 소식, 아자머 소식 애터미의 전반적인 공지사항이 굿모닝 애터미에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굿모닝 애터미만 잘 챙겨봐도 이번 주 아자픽에 뭐가 올라올 건지 이번 주 애터미에 어떤 새로운 세미나 소식이나 스케줄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장 딱 준비해서 굿모닝 애터미를 들으시면서 메모해 주시고 스스로 아직 굿모닝 애터미를 안 듣는 소비자들이나 관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심자들 만나서 굿모닝 애터미 소식을 전해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은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정리해놓은 거를 글로 좀 요약을 해서 중요 소식 같은 경우는 산하에 전달을 해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거를 활용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부업자분들과 전업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를 거예요. 저는 전업자분들이라면 일단 파트너 중에 전업 혹은 관심자, 부업자, 소비자 중에서도 오전 10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부업자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그날 안에 들으셔서 업로드 되자마자 들으셔서 정리를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업로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시에 맞서 딱 듣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맞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데이 세미나예요. 저희가 원래 원데이 세미나가 세종시에서 목요일날 1시에 오프라인으로 항상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원래 10시에 진행하다가 10시에 1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다시 목요일 오후 1시로 바뀌면서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로 진행이 되면서 그거를 온라인 생중계로 과거 라이브 스트림처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석세스 세미나를 하는 주에는 원데이 세미나가 없으니까 석세스 세미나 전날 인생시나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가 없는 주는 원데이 세미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전 이것도 전업자분들은 모여서 듣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센터에서 굿모닝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전부 다 방송을 틀어요. 굿모닝 애터미 끝나고 안녕 집에 잘가요 하지 마시고 굿모닝 애터미 들은 소감 서로 이야기하고 내용 정리한 분 계시면 그거 서로 공유해서 각자 파트너들한테 혹은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굿모닝 애터미 소식을 보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애터미를 진행할 건지 이런 미팅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후속 미팅을 하고 나서 헤어지시는 게 좋아요. 원데이 세미나 같은 경우도 1시에 진행이 되는데 요것 역시 유튜브 라이브 1부 공개예요. 주소가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냥 애터미 홈페이지 들어오면 볼 수 없고 유튜브에 들어와도 볼 수 없고 카카오톡 채널로 주소가 공유되고 그 주소가 있어야지만 원데이 세미나를 볼 수 있어요. 자 그 원데이 세미나는요. 일반 소비자들한테 뭐 이거 준다고 보겠어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시스템은 모여서 보면 제일 좋은데 모여서 보기 힘들면 애터미 사업에 관심은 있는데 시스템에 안착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시스템에 이미 안착하신 분들도 함께하지 않으신 분한테는 한 번 더 공지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단톡방에 공지 그래서 원데이 전날 그리고 원데이 하기 몇 시간 전 한 두 시간 전에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파트너들한테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마케팅 플랜 성공의 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석세스 세미나인데요. 매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에 주로 둘째 주인데 가끔 셋째 주에 할 때도 있어요. 금요일 오후 1시에 석세스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이것 역시 일부 공개예요. 카카오톡 채널로 주소가 공유돼야지만 볼 수가 있고 시청 종료하면 석세스 세미나 역시 VOD에 업로드가 되는데 이게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세미나 같은 경우는 통으로 편집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원데이나 석세스는 직접 보면 사회자가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가 쫙 이어지잖아요. 3시간, 4시간 이어지는데 그 채널 애터미 같은 경우는 강의별로 따로따로 내용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저희가 이 준비한 모든 과정들이 연결이 되게끔 해놓기 때문에 사실 통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통으로 사회자가 진행하는 걸 다 볼 수 있는 건 이 날, 이 시간에 시청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세미나를 듣다가 어? 이 콘텐츠 되게 좋다. 이거 누구한테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셨다가 채널 애터미에 업로드가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석세스 세미나의 핵심은 저 승급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승급식을 해주지는 않고 대표 스피치를 한단 말이에요. 대표 스피치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혹시 나 스피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위 스폰서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 추천 양식 같은 걸 주실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승급식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생긴 퇴근 후 애터미인데 반응이 너무 좋죠. 저희가 원래는 부엌가도 원데이처럼 강의 형식으로 세미나를 했었는데 도대체 원데이랑 부엌가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컴플레인이 되게 많았어요. 컴플레인 한 사람 중 1인이에요. 제가 부엌가 세미나는 좀 다른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너무 괜찮게 나온 거예요. 퇴근 후 애터미 같은 경우 컨텐츠가 정말 좋잖아요. 부엌자들이 고민 해결할 만한 것 퇴근 후 틱톡이 그거거든요. 이제 부엌자들의 고민을 실제 부엌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 그리고 이제 퇴근 애터미가 지금은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을 하는데 내년 3월 정도부터 매주 토요일 날 본방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부엌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주 편성이 될 예정이고 토요일 날 매주 하는 걸 이제 제 방으로 화요일 날 또 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보든 토요일에 보든 챙겨보시면 되고 요것 역시 유튜브 라이브로 공개가 된 후에 채널 애터미에 올라가거든요. 채널 애터미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 퇴근 애터미 보고 인상적인 분이 계시면 저는 뭐 그럴 때 있어요. 예전에 의사 샤럭 로즈 마스터 분 나와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사 컨택하러 간대요. 그럼 그분 거 보내줘요. 이렇게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 거 보내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퇴근 후 애터미 너무 컨텐츠 좋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놓치고 계시는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채널 애터미에 들어가셔서 퇴근 후 애터미는 놓치지 말고 전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사업자 세미나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오토판매사 워크샵이 있고요. 또 세 달에 한 번 정도 센터장 워크샵이 있고 그리고 리더십 컨퍼런스가 한 달에 두 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사 시스템만 하는 것도 너무 바빠. 너무 바빠요. 근데 리더십 컨퍼런스를 빠지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제가 듣고 전달을 해야 되고 사실 크라운 리더스 컨퍼런스 따로 있는데 제가 아직 크라운 리더스가 아니라서 저는 그 내용은 몰라요. 저희 스폰서님이 들어가긴 하지만 정리해서 주시지는 않으세요. 사실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크라운 컨퍼런스를 듣더라도 그걸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산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거는 지금 제 산하가 아닌 분들 혹시 활용하시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팀은 오토판매사 워크샵은 오판 이상밖에 못 듣잖아요. 오판이 아닌 분들이 여기 내용을 들을 수가 없죠. 센터장 워크샵도 마찬가지고 리더십 컨퍼런스도 리더십 이상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이 컨퍼런스가 있는 주나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드려요. 그래서 애터미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산하에 함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희 미팅만 들어오고 굿모닝 애터미만 들어도 애터미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거의 다 전달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직접 현장에서 그 3시간, 4시간 하는 거를 20분에 줄여가지고 전달만 요약 정리만 하는 거니까 소식만 알게 된 거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자 세미나 같은 경우는 날짜 및 시간 등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사전 공지가 되고 주로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모여서 했어요. 우리가 오토폼에서 워크숍도 센터장 워크숍도 리더 컨퍼런스도 저희가 세종시에 모여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세미나에서 다루기 어려운 법률 정보라던가 그리고 사건, 사고, 애터미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등 사업자한테 도움이 되고 알아야 되는 유용한 컨텐츠로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들으시고 꼭 여기 내용을 산하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애터미 모든 시스템이 녹화 금지라서 듣고 내가 보고 듣고 따로 다시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건 괜찮은데 그대로 녹화해서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 올 6월부터 실시된 ABR 코스입니다. ABR 코스 다들 아시죠? 여기 ABR 코스 우측에 보면 오토 컨슈머 클래스, 비즈니스 컨슈머 클래스, 리치 컨슈머 클래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래 이제 이승희 단장님 산하에서 먼저 시작한 것들을 저희가 올 초에 저랑 이승희 단장님이랑 박정수 임페리얼님, 이더구 임페리얼님, 주진환 크라운마스터님, 최규정 크라운마스터님 이렇게 6명이랑 최승곤 대표이사님이 모여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애터미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 스쿨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스쿨, 성공 스쿨을 만들 건데 대학을 만들 건데 어떤 컨텐츠로 가면 좋겠냐 이런 회의를 했었고 그 회의 중에 나온 게 이 ACC, ABR 코스를 이승희 단장님 쪽에서 하던 걸 본사에서 하는 걸로 좀 옮겨보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상의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ABR 코스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취지는 이거예요. A, B 코스는 우리가 A, B 코스랑 R 코스가 따로 있죠. A, B 코스는 일단 A, B 코스 중에 A, C 과정은 오토 컨슈머가 되는 과정, 오토 소비자가 되는 과정이고 B, C, C 과정은 비즈니스 컨슈머 돈도 벌어갈 수 있는 컨슈머가 되는 여러분들이 비즈슈머라는 말 아세요? 비즈슈머 앞으로의 대세는 과거에는 프로슈머였다면 프로슈머에서 비즈슈머의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네트워크 마케팅 4.0 책에 나와 있는데 프로슈머는 프로 컨슈머예요. 똑똑한 소비자 비즈슈머는요 돈 버는 소비자 그럼 애터미 소비자는 뭐에 가까워요? 비즈슈머에 가깝죠. 그런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 4.0이라는 책에 미래 사회에는, 앞으로의 사회에는 프로슈머 시대는 갖고 비즈슈머 시대가 왔다라고 했는데 비즈슈머 시대가 왔는데 애터미는 이미 비즈슈머를 하고 있으니까 애터미 시대라는 거예요. 결국 애터미 시대라는 건데 그래서 이 A, C, B, C 과정까지 들으면 비즈니스 컨슈머는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회원 가입하는 방법, 물건 사는 방법, 애터미 물건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소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 B 코스를 사업자 초대하는 거예요? 소비자 초대하는 거예요? 걔는 애터미 아니야? 초대를 안 하는데 애터미 할의 아닌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 쓸 사람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A, C, C, B, C를 제대로 들으면 애터미 소비자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A, C, C, B, C로 우리가 안내하는 목적은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거고 이제 A, C, C, B, C까지 다 들었어. 그럼 대충 애터미가 어떻게 돈 되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너 어때 들어보니까 소비자만 할래? 아니면 사업도 한번 알아볼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 나 소비자만 할래요? 그러면 열심히 오토 소비자 하시라고 관리하시는 거고 나 알아보고 싶어요 하면 그 다음 R, C, C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R, C, C는 리치 컨슈머 부자가 될 수 있는 컨슈머죠. 초보 사업자 육성을 위한 건데 이 R, C, C에 들어오면 12개의 필수 VOD가 있어요. 저희가 그걸 이제 어떤 걸 보여주면 되지 막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걸 본사에서 딱 정해줘요. 이 순서대로 보게 해라. 12개면 거의 이틀에 2, 3일에 하나 정도는 영상을 봐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세 개 정도 해가지고 영상 인증샷 찍어서 올리는 거 그런 거를 해요. 이 A, B, R 클래스 같은 경우도 컨텐츠 같은 경우도 유튜브 라이브에 올라오는데 A, C, C, B, C는 오전 11시에 올라오고 R, C, C는 대부분 필수 영상 시청인데 그 중에 몇 가지 직접 또 보는 게 있어요. 그것도 수요일 오전 11시에 올라와요. 그래서 24시간 동안만 유튜브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종료 후에 채널의 터미에 업로드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로 회원 가입하는 방법, 마트 체인지가 무엇인지 마트 체인지를 했을 때 2점, 제품 구입하는 방법, 제품에 대한 정보, 이런 그리고 수당 구조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한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에타민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사나 다이어트 관련 혹은 운동 관련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설명해주니까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ABR에 신규 사업자 초대를 못했어도 센터에서 ABR을 봐요. 저희는 항상 재산화 같은 경우는 본사 시스템이 우선, 본사 시스템 메인으로 깔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우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강의가 많이 줄어들어 둔 것 같아요. 지금 강의보다는 개별 미팅으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이 있죠. 비즈니스 스쿨이 그동안 오토판매사 이상밖에 접속이 안 돼서 못 들으셨을 텐데 원래는 ABR 이수자가 듣게 하려고 만든 건데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에타민에서 야심차게 만들고 있는 성공 대학 프로그램이에요. 1학년 과정까지 지금 나와 있고 2학년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한테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찍어달라고 그래서 1월 달에 아마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ABR이랑 약간 겹치는 내용도 있겠지만 처음 에타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교육과정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1학년 때 기본 교양 듣죠. 그것처럼 에타민이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정보나 소양 같은 것들이 1학년 과정에 담겨져 있고요. 1학년 과정을 들어서 학점을 채워야 2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서 들으셔야 돼요. A코어 리스트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요. 책 읽고 느낀 점 쓰기라던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라온 과제를 수행하는 것마다 학점을 벌게 될 거고 그 번 학점으로 이제 3학년, 4학년 과정 중에 오프라인 과정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1학년 과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비즈니스 스쿨 4학년 차 그리고 4학년 졸업하고 나면 MBA 과정까지 있을 건데 이거 4학년 과정까지 거의 마치신 분들은 샤를로즈마스 정도의 수준에 와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본사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스쿨과 함께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강의고 뭐고 필요 없어. 스폰서가 안 해줘도 돼. 나 강의 못해서 에타민 못해요 하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걱정하지마 강의는 못해도 돼. 얘기해도 돼요. 다 이제 시스템이 본사에 있을 거고 이제 1학년 과정 만들어져 있고 2학년 과정부터 조금 더 좀 신중하게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2학년 과정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1학년 때 교양 배우고 2학년부터 전공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본격적인 에타민 실무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2학년 과정부터 나올 거예요. 여기 에타민비스쿨 닷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직 앱으로는 없고요. 모바일 앱으로는 없고 PC로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타민비스쿨 닷컴 들어가시면 온라인 대학처럼 수강 신청하기가 있고 1학년 과정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1학년 과정을 수강을 하신 분들만 2학년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온라인 대학이죠. 아직 에타민비스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에타민비스쿨 닷컴 접속하셔가지고 1학년 과정 보시고요. 이 담당자랑 제가 얘기한 거를 살짝 전해드리자면 이제 3학년 과정부터는 전문 메이크업 강사 혹은 전문 마케팅 관련 강사 이런 분들 초빙해서 30명 정도 단위로 오프라인 강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왜 대학교 가면 수강 신청하잖아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그런데 이걸 들으려면 학점이 필요한데 만약에 2학년 과정까지 다 수료하면 100학점이야. 그런데 얘 들으려면 130학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30학점을 어떻게 채우느냐 여기 이제 과제가 있거든요. 비즈니스쿨에 그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가산점이 학점이 더 붙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에타민비스 사업자라면 비즈니스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고 이거 우리 본사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본사에서 엄청나게 돈 많이 주고 외주 전문가들하고 마케팅 전문가들하고 다 협의해서 또 그분들이 저희하고 다 미팅하고 상담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고 이미 1학년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에터미의 강의나 세미나 관련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으로도 일주일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야 너 봐. 이거보단 내가 센터나 사무실이 있다면 거기에 모여서 같이 듣게 하는 게 베스트 아니면 그 사람 집에 가서 내가 지금 파트너가 한 명밖에 없어 그 집에 가서 같이 들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센터에서 혹시 이런 걸 시스템으로 돌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사나 센터는 다 돌려요. 센터에서. 근데 이제 다른 라인은 센터를 안 돌리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스템은 VOD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아까 실제로 강의한 것들을 어떻게 VOD로 넘어가는지 VOD 채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에터미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채널 에터미 앱 아시죠? 채널 에터미 어플리케이션에서 채널 에터미 검색하면 앱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팍펀 스튜디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세 가지 VOD 채널이 있는데 일단 공식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지 채널이. 왜냐하면 이제 메인은 본사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어 지원되는 오픈된 국가는요. 다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각 지사별로 개별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건데 세미나 강의들을 유튜브에 적합한 길이를 편집해서 업로드를 했고 실제로 그 나라 강사들이 그 나라 말로 강의에서 올려진 것도 있고요. 한국 강의를 자막 처리나 더빙으로 올린 그런 것도 있고 다국어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확인해 보시고 채널 애터미 역시 다국어로 지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채널 애터미 제일 하단에 보면 나라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필요한 나라로 들어가셔서 그 나라의 교육자료 교육자료 다 올라와 있어요. VOD 교육자료, 뉴스 보도자료, 매거진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유튜브에 없는 풀 버전 강의들은 채널 애터미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널 애터미는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튜브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용 앱이 있기 때문에 앱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팍폰 스튜디오는 유튜브에 팍폰 스튜디오라고 치면 나와요. 그럼 젊은 층을 위한 약간 트렌디하고 요즘 광고 우리 재밌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팍폰 스튜디오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애터미의 인지도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볍고 짧게 그런 컨텐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가 20, 30대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팍폰 스튜디오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하기에도 부담없고 쉬운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VOD에 관련된 시스템이었고 쇼핑 시스템 좀 알려드릴게요. 쇼핑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이거를 내 사나에 이렇게 활용을 하기가 좋은데 일단 애터미 쇼핑몰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회사 홈페이지죠. 근데 여기도 우측 회원가입 옆에 거기 보면은 나라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 있고 애터미가 직접 선정하고 큐레이팅해서 런칭하는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애터미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대중용품 맞아요. 좋고 싼 제품 애터미 회원 전용 쇼핑몰입니다. 회원 가입을 안 하면 살 수 없고요. 그 외에도 마이오피스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계보도 매출 수당 등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 서비스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소비자만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애터미 쇼핑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역시 전용 앱이 있는데 공식 애터미 쇼핑몰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아자몰인데 애터미 쇼핑몰에 런칭되지 않은 일반 상품 새우깡이요. 애터미에 런칭이 될까요? 일반 상품을요. 애터미 몰에 납품할 수가 없어요. 애터미 제품 컨셉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긴 게 아자몰이고 아자몰은 일반 상품으로 판매가 되는데 이제 아자몰 같은 경우도 나름 MD가 제품 선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자몰에 올라온 제품들도 대체적으로 일반 쇼핑몰에서 반응이 좋았던 제품들이 많고 근데 그거를 일반 쇼핑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그래서 애터미 아자 회원과 애터미 통합 회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나는 애터미 회원가입은 아닌데 아자몰만 회원가입을 했다. PB가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자몰을 얘기하면서 애터미를 홍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자몰에 내가 회원가입하고 우측에 사람이 안 달려있어도 우측을 설정하면 우측에 포인트가 쌓여요. 그러니까 내가 아자몰만 열심히 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소비자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아자몰 매출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애터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반 상품이 있으니까 아자몰에는 그렇게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PB가 지금 아자몰 같은 경우는 본인 PB, 좌측 PB, 우측 PB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원가입하고 사업은 안 하는데 좌측에만 사람이 있고 우측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자몰에서 우측 설정해가지고 물건 살 수 있는 거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캐시백 받으실 게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자픽 상품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네이버 지식 쇼핑 최저가보다도 더 싸요. 네이버 지식 쇼핑이 최저가보다 더 싸고 애터미 통합 회원만 구매 가능해요. 그래서 아자픽을 사고 싶으면 통합 회원으로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에콕 상품 역시 저희가 아자픽이나 에콕이 싸거든요. 에터미 통합 회원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에콕 상품은 네이버 지식 쇼핑 최저가 수준 최저가 이하는 아니고 최저가 수준인데 다소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자픽도 아니고 에콕도 아닌 일방 상품 일반 상품 보면 보통 대형 마트몰 정상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 보통 쇼핑몰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상품은 아자 회원, 애터미 통합 회원 모두 다 구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에치몰 우리가 미국에서 만든 상품 사오려면 직구 쇼핑몰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예전에 됐던 게 아이허브 같은 데였거든요. 제가 거기서 외국 물건 많이 사왔었는데 에치몰 같은 경우는 역으로 애터미 한국의 물건을 해외 분들이 사가시는 직구 전용 쇼핑몰이에요. 정말 너무 글로벌 회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한국은 에치몰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대신에 오픈된 국가에서만 가능하고 오픈된 국가에서도 모든 물건이 에치몰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만 일단 올려가지고 하는데 제가 호주 파트너분들이 에치몰에서 애플 패드도 사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애터미가 운영하는 직구 전용 쇼핑몰이라서 직구 사이트가 없으면 애터미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배송 대행 업체로 가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배송료를 내긴 하겠지만 직접 주문하고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겠죠. 에치몰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에치몰의 매출을 보고 해외 런칭을 변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애플 페논이 잘 나가면 호주에 애플 페논이 런칭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그건 잘 나간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 라이브 커머스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라이브 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아자머 라이브 쇼는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데 애터미 라이브 쇼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애터미 라이브 쇼를요. 사업자님들이 잘 안 보실 것 같아. 왜냐하면 쇼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물건을 빨리 사야 되니까 라이브 쇼면 보통 PB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원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행사를, 이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품절될까 봐 주문하기 바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라이브 쇼가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거의 일주일에 세 번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내년 라이브 쇼 계획이 거의 매일이에요. 주말까지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소비자가 라이브 쇼를 통해서 제대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줘도 되잖아요. 품절됐으면 나 전화가 오겠지. 소비자 관리하기에 너무 좋은 컨텐츠인 것 같은 거예요. 이 라이브 쇼가. 그래서 라이브 쇼가 한 번에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많지 않은 제품으로 라이브 쇼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라이브 쇼가 카카오톡 채널로 오잖아요.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1대1로 내가 관리하는 소비자들 다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은 리셋밤에 대한 라이브 쇼를 한다. 내일. 그러면 리셋밤에 대한 정보를 내가 미리 좀 공부해서 우리가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징과 효과를 적어서 그 라이브 쇼 밑에 보내줄 것 같아요. 그 소비자한테.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니까 라이브 쇼할 때 행사도 하니까 꼭 한 번 보세요. 그리고 라이브 쇼 시작 한 30분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 통화를 하던가. 그럼 그 사람이 물건을 안 사더라도 라이브 쇼 중에 사면 저렴합니다 하면 살 수도 있고 혹시 구매 못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면 되니까. 라이브 쇼 보다가 어? 이 제품 괜찮은데 한 번 써볼까? 라는 생각을 내가 제품 설명을 잘 못하는데 라이브 쇼에서 해주잖아요. 매일매일 라이브 쇼를 하게 되면 내가 하루에 한 가지는 제품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구로 라이브 쇼를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기타 시스템으로는 이제 애터미 닷컴과 애터미 티켓과 애터미 PP가 있는데 다국어로 지원이 되고요. 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이 다국어로 만날 수 있는 그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 지사별 회원 가입에 대한 안내도 이 애터미 닷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 닷컴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애터미 티켓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있죠. 애터미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들 일정이나 시간표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과거에는 애터미 티켓을 통해서 표 신청도 했었고 아니면 뭐 추석체크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애터미 스케줄을 확인하려면 이 애터미 티켓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애터미 PP 퍼스널 플랫폼 새로 생긴 거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인스타 같은 거예요. 인스타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스타처럼 SNS를 하면서 개인 쇼핑몰로 쓸 수 있는데 제가 애터미 PP를 해보니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데리고 오기에는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들이 소비자 관리할 때 쓸 수 있게 되게 좋게 되어 있어요. 제 파트너 중에 애터미 PP를 좀 잘 활용하시는 분이 애터미 PP에 내가 오늘 갈비탕을 먹었어. 갈비탕 사진이나 이런 거 올려서 그거를 바로 공유를 해요. 카톡으로 소비자들한테 그걸 보고 어 나 갈비탕 좀 주문할래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터미 PP 역시 장바구니에 담은 걸 그대로 주면 거기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애터미 PP를 잘 활용하면 현재 내가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를 애터미 PP를 통해 조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한 이 모든 17개 시스템 다 활용하고 계시나요? 애터미 PP 역시 좌측으로 무측으로 본인으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인데 애터미 PP 만들어가지고 우측으로 물건을 내가 매출을 올리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서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활용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17가지를 다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다 활용하면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이렇게 활용하세요라고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의 산하가 나이대, 연령대, 남자인, 성별 이런 걸 제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중에 어떻게 안내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저보단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려면 내 산하, 내 그룹, 내 소비자 그룹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 애터미 시스템의 특징을 파악해서 어떻게 안내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앞으로 애터미가 더 온라인 시스템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오프라인만 고집을 하면 뒤처질 수 있어요. 애터미 시스템을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은 우리끼리 하고 이 오프라인 미팅 중에서도 이 컨텐츠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오프라인 미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내 파트너들한테 언제 어떤 거 보여주면 좋을지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조금 연구해주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